서용훈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표 배당지수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는 물론 미국의 배당주도 뛰어넘었습니다. 배당주는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좋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이달 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배당주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배당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례적으로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용훈 차장님 아직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지금부터 벌써 올해는 좀 빠르게 배당주를 봐야 되나요? 지금 이미 좀 자금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클 때 상당히 좀 인기를 얻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배당주의 투자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에 주도주가 딱히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그때부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강하게 이어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견조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면 배당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먼저 움직이기 마련인데 최근 배당주 펀드 쪽에 한 4,400억 정도가 좀 몰려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식형 액티브 펀드 쪽에는 한 169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배당주 쪽으로 큰 자금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 이것이 일본에서 이미 성공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배당주의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들을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지게 되고 배당 상향도 높아지고 분기배당도 증가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금융시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계속 높아질 수 있고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뉴스 보니까 거래소, 한국 거래소도 배당을 한대요. 중간 배당하면서 거의 역시 지금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에 진심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배당주를 저희가 볼 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은 중수, 하수고 여기에다가 배당 플러스 알파로 주식 주가 자체도 올라가는 이런 주식 수익까지 플러스 알파로 받아 고수잖아요. 요즘 상황을 보면 또 배당주들이 주가도 잘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낙폭과 대주를 공략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탄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에 편승하는 전략도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의 특징들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상당하거든요. 특히나 대부분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패시브 자금들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이루어지고 그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정립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림에 있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노려보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오는 경향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 빠지는 이유가 이런 요인에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이 경기 민감주들이 흘러가면 배당주들은 좀 쉬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한 포트에 내가 배당주를 갖고 있으면 그 종목 자체는 쉬어갈 수 있겠으나 또 배당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를 구성하실 때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장일 때는 그래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을 한번 갖고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불안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겠죠. 우리 시장도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그래도 배당주,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쪽이 이쪽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밸류업뿐만 아니라 배당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은벤 앵커와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네, 배당 관련 기업들 9월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 기업이죠. KTNG 같은 경우에 전일에도 1% 이상의 강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한 주가의 흐름이 20%가량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7년 만에 12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좀 꾸준하게 상승했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과 SK텔레콤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당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주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잘 내놓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0.3%가량 상승했고요. 지난달부터 좀 꾸준하게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주 그리고 증권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삼성증권 0.6%가량의 오름세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 외국인이 배당주를 향해서 매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 지난달 배당주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던 게 바로 하나 금융지주였습니다. 전일에도 0.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호재까지 엮이면서 금융사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지난달 천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포착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년 배당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전일 흐름이 괜찮았고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 관련 기업들 최근에 증권 지수보다도 좀 수리익률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배당주와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들 지금 담기에 좀 늦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배당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죠. 금융주에서 그룹 지주사 쪽으로 옮겨가다가 통신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못해 카지노주들도 배당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밸류업 배당주의 넘버원이라고 하면 금융주를 생각을 하게 돼요. 금융주를 골라야 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매기가 퍼지는 이쪽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점을 보세요? 금융주도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통신주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함으로써 예대 마진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있을 것이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은 금융주에서는 물론 최근 금융주 실적 좋습니다만 여전히 좀 좋지만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아직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본다라면 KT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신주이고 대표적인 배당주로 좀 불리우고 있고요. 일단은 워낙 실적들이 3사 다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KT가 상대적으로 좀 덜 못 올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KT를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실적이 좋은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한 3,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한도라는 게 존재라는데 그게 49%거든요. 최근 외국인들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7%까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풀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외국인의 주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첫 분기배당도 발표를 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배당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짠 나라였는데 이제는 외국 지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섬진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KT가 지금 상황에서도 접근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배당율 자체는 조금 다른 통신주보다 좀 떨어진 경향은 있으나 현재 여전히 좀 배당율 자체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배당주를 봤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통신주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주 말씀을 드렸지만 KB금융이나 KT나 시가 배당률 정도의 수치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주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이미 다 반영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융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실적으로 화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KT로 옮겨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고가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을 할 때는 금융주에 대한 부담은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통신주 쪽으로 좀 더 외기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 접근하시거나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통신주 쪽을 보자.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KB금융이 작년에 시가 배당률 5.66%였는데 KT가 작년에 5.7%였더라고요. 그러니까 KT도 꽤나 많이 배당을 주는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과규정 파트너님은 배당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골라보셨어요? 네, 저는 공기업 KT는 아니고요. KTNG 가지고 왔습니다. KTNG 주가가 최근에 또 좋아요. 네, 한 두 달 정도 상승세가 늘어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KTNG가. 저도 원래 주말 동안에 신소장님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담배 얘기가 나와서 담배 관련주가 KTNG밖에 없지 않나고 딱 봤는데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공기업 관련 종목이잖아요. 보통 이런 기업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고배당의 메리트가 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배당과 또 이런 경기 방어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 과거에는 금융주였고 지금 통신주 쪽으로도 많이 수급이 옮겨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는 KTNG가 그렇게 부각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 번은 좀 우리가 돌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정보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2분기 또 호실적을 냈습니다. 최근에 담배 쪽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비후변 기조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면에 기존에는 우리가 권련형 담배를 선호했다 하신다면 지금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차세대 담배 쪽에서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지금 1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각각 6%, 30% 정도 증간 규모라고 하거든요.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호실적에는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담배 같은 무연담배 성장률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TNG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해외 유명한 담배 회사 있잖아요. 말보로를 만든 필립모리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무연담배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담배 매출에서 2030년까지는 무연담배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편 KTNG 같은 경우에도 무연담배가 지금 비중이 9.4%, 2020년도까지만 해도 9.4%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까지 지금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또 필립모리스와 같이 협력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해외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해외 쪽에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데요. 무려 132개국에서 717개 브랜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서는 해외에서 무려 532억 개비 판매량을 달성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 만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해외 사업 최전방에는 인도네시아 줄여서 이제 인리라고 표현할게요. 인리 쪽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인리만큼이랑 지금 또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곳이 몽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보다는 아직까지는 권련형 그런 담배가 조금 선호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엔 시장 점유율을 무려 50% 정도 지금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KTNG가 지금 진출한 국가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정도 이상 달성한 곳은 몽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글로벌 톱티어 담배 제조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사실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잖아요. 이제는 좀 성장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주환원 관련해서 공시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NG 실적도 일단은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간 배당이나 주주환원책,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KTNG 최근에 주가 알름은 너무 좋습니다. 함께 배당주로서 매력을 잘 파악해보시고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